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5월 사전예약이 지난 6일 70세에서 74세 접종 대상자와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. 다만 질병관리청에서는 1339 콜센터로 문의가 쏠려 연결이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원활한 예약을 위해 가급적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사전예약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했습니다. 이에 따라 65세에서 69세는 10일부터 60세에서 64세와 어린이집, 유치원교사, 초등학교 1, 2학년 교사 및 돌봄인력 등은 13일부터 사전예약이 시작되는 등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5월 사전예약이 진행됩니다. 예약은 가급적 온라인 사전예약을 이용해 주시고 어르신의 자녀 등 보호자께서 예약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 한편 이번 접종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며 65세에서 74세 어르신과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는 오는 5월 27일부터 그 외 예약자는 6월 7일부터 지정위탁의료기관에서 시작됩니다. 기타 사전예약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됩니다.